안녕하세요. 저는 이른 나이에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유언까지 남겼던 40대 남성입니다. 아내와 30년 지기 친구 앞에서 짧은 생을 정리하려던 찰나, 그 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었던 저는 이를 갈며 병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더라고요. 찰나의 순간 기적과도 같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군 제대 후 대학에 복학하는 대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공에 별 흥미도 없었고 전부터 음식 장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모은 쌈짓돈을 털어 주택가 외진 곳에 작은 곱창집을 열었네요. 한대 음식의 진심인 제 마음이 통했는지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사업 시작 2년 만에 2호점을 내게 되었고, 그 뒤 1년 만에 3호점까지 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게 흐르자 드디어 저도 건물주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죠. 한대 건물을 사고 얼마 안 돼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제가 산 꼬마빌딩의 시세도 쭉쭉 올라가며 저를 젊은 재력가로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일에만 몰두하느라 나이가 마흔을 바라볼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여직원에게 저도 모르게 자꾸 눈길이 가더군요. 싹싹하고 애교 넘쳐서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헤어지기 아쉽던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호감을 보이다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부모님께 여자를 결혼 상대로 소개하자 영 내켜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맞득자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애가 눈웃음을 살살 치는 게 아무래도 새끼가 흐르는 것 같다. 좀 참하고 수더분한 여자를 만나야 남자가 편하게 바깥일을 하는 법인데. 걱정 마세요. 은진이가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요. 지금도 회사 살림을 도맡한다니까요. 아마 앞으로도 내도 잘할 거예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 앞에서 여자를 두둔하며 결심이 확고함을 밝혔어요. 결국 노총과 가들의 고집을 꺾지 못한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져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결혼 후에도 아내는 계속 회사일을 돕고 싶다며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그런 아내 덕에 저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결혼한 지 2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내에게 티내지 않고 혼자 조용히 병원에도 다녀왔어요. 저보다 7살이나 어린 아내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중년을 바라보는 제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제 예상 밖이었죠. 정자의 양이나 운동성, 모양, 다 이상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호르몬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지금으로선 그럴 필요는 없어 보여요. 만일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했음에도 임신이 안 되신다면 배우자분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고민하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나 어제 비뇨기과 갔다 왔어. 왜요? 어디가 안 좋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애 소식이 없어서 확인이나 해볼 겸 다녀왔지. 어머, 그래요? 병원에서는 뭐래요? 다행히 별 이상은 없다네. 근데 요즘은 원인불명 난임도 많다고 하니까 당신도 검사 한 번 받아보는 건 어떨까? 아, 물론 당연히 별 문제 없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많이 기다리시는 눈치거든. 실은 나도 애를 좋아하는데 2년이 넘으니까 좀 초조해지네. 나 이제 마흔이 코앞이잖아. 아,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부담은요? 알았어요. 갔다 올게요. 안 그래도 나도 좀 궁금하던 참이거든요. 그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따라줘서 고마워. 언제 갈까? 네? 당신도 같이 가게요? 당연하지. 다른 것도 아니고 사무인과인데 남편이 같이 가야지. 어머, 아니에요. 안 그래도 바쁜 사람이. 괜히 그럴 필요 없어요. 내일 나 혼자 다녀올게요. 뭐? 그래도 괜찮겠어? 그럼요. 걱정 말아요. 우리 둘 다 건강한데 별 이상이야 있겠어요? 내일 얼른 다녀와서 이야기해줄게요. 다음날 아내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혼자 사무인과에 가겠다고 했어요. 한데 검사만 받고 사무실에 나오겠다던 사람이 출근을 하지 않더군요. 걱정이 된 제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봐도 연락도 되지 않았네요. 결국 참다 못해 부랴부랴 집에 가보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 훌쩍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혹시 병원에서 안 좋은 소리 들은 거야? 여보, 나 임신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단항성 난소증후군이라나? 원래 매달 날짜가 좀 뒤죽박죽이긴 했는데 그게 다 이것 때문이었나 봐요. 이 경우에는 임신이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거 있죠. 뭐? 아주 큰 병은 아닌 거지? 치료는 되는 거래? 큰 병은 아닌데 애를 갖기가 힘들 때잖아요. 그래도 병원에서 일단 약물 치료해보자고 해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래, 잘했어. 치료가 잘 돼서 아이가 생기면 좋고 안 된다고 해도 당신만 별일 없으면 난 괜찮아. 이것도 다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둘이 잘 살면 돼. 당신 아이 갖고 싶어 했잖아요. 아버님 어머님도 기다리실 텐데. 괜찮아. 나한테 당신보다 중요한 건 없어. 내가 괜한 말을 꺼내서 당신을 힘들게 했구나. 미안해. 우리 마음 비우고 하늘의 뜻에 따르기로 하자. 부모님한테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걱정하지 마. 고맙고 미안해요. 그렇게 대답하는 아내의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더군요. 제가 괜한 말을 꺼내서 아내를 힘들게 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시는 아이 문제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하늘의 뜻에 따르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또 인연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4년이 지나도록 역시나 아기 천사는 찾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내와의 사이는 여전히 좋기만 해서 그대로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단 생각이 들더군요. 한대 그 맘때부터였을까요? 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요즘 다이어트 하세요? 살이 몰라보게 빠지셨네요? 아니, 구 대표,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어디 아픈 거 아냐? 저도 거울을 자주 보게 됐는데 정말 얼굴이 파리하니 낯빛이 안 좋긴 하더라고요. 거기다 심한 건 아니지만 복통도 좀 있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바빠 차이페일 진료를 미루다가 한참 만에야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듣게 됐네요. 의사가 유감이라며 간암 3기라는 진단을 내린 겁니다. 환자분은 간 기능도 좋지 않아서 섣불리 수술을 시도했다가는 간부전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암이 혈관 가까이에 있어서 방사선 치료도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니 일단 항암을 진행해서 암 크기를 좀 줄인 뒤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당장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에 아내는 눈물을 흘렸고 저는 참담한 심정을 주체하지 못해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간신히 감정을 추슬렀는지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당신 아직 젊어요. 나랑 결혼 10주년에 크루즈 여행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죠? 우리 일단 항암 잘 받고 힘내서 꼭 수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저는 저를 응원하는 아내에게 의지해 회사는 함께 일하는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기고서 치료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더군요. 제가 자꾸 회사 일을 신경 쓰며 여기저기 전화를 하자 생전 그런 적이 없던 아내가 제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지금 회사가 문제예요? 성진 씨한테 다 맡겼다면서 벌써 몇 시간째 전화기만 붙들고 있는 줄 알아요? 여기 병원이고 당신 이제 항암 들어가요. 안정을 취해도 모자랄 판에 왜 그래요, 정말. 아, 미안해. 10년 넘게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힘드네.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일도 좋지만 당신 몸부터 챙기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게 일했으면 이런 병이 생겨요. 그래, 당신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어. 젊은 나이에 간병이나 시키고. 미안한 거 알면 전화기 내려놓고 얼른 쉬어요. 항암 끝나면 수술도 해야 하고 갈 길이 멀다고요. 지금부터 체력관리 잘해야 돼요. 알았어. 당신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치료에만 집중할게. 당신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 고마워. 그렇게 저는 당사자인 저보다 더 제 건강을 챙기는 아내를 보며 힘을 얻어 총 12회에 걸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부작용이 말도 못하게 심해서 정말 괴롭더군요. 밥도 먹을 수 없었고 걷는 것조차 힘에 붙여 거의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하자 도저히 병을 이길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죠. 그럴 때마다 아내가 옆에서 힘이 돼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아내에게 미안할 만큼 상태는 나빠져만 같네요. 그렇게 가까스로 항암을 마치고 수술에 기대를 걸어봤지만 이를 악물고 버틴 보람도 없이 여전히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술받을 수 없다는 걸 알자 당장 다음날 죽기라도 할 것처럼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또 나홀로 빈 병실에 덩그러니 남겨져 죽음을 기다리던 그때 한 손에 제 차트를 들고 온 담당 의사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구동민 환자분, 양성자 치료를 한 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양성자 치료요? 네, 모든 환자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환자분처럼 수술과 항암 치료가 어려울 때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럼 저 그거 당장 하겠습니다. 얼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헌데 아직 보편화된 치료법이 아니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딱 두 군데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 치료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환자들도 많고 준비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최대한 빨리 병원 옮기시고 그쪽에서 치료하실 수 있도록 저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 방법으로 무조건 병이 남는다는 건 아니었지만 작은 희망이라도 생겼다는 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아내를 기다렸네요. 저 때문에 마음고생하던 아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더군요. 하지만 그날 따라 아내는 일이 많은지 늦어지는 눈치였고 저는 아내를 기다리지 못하고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새 아내가 왔던 것인지 희미하게 아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아내 목소리에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없어 금방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감은 채로 정신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은 뒤 들려온 그들의 대화에 제 귀를 의심하기 시작했네요. 자기야, 나 언제까지 이 답답한 병원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 수발 들어야 돼? 진짜 지겨워 죽겠어. 쉿, 조용히 해. 그러다 동민이 깨면 어쩌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 요즘은 진통제 맞고 잠들면 진짜 죽은 게 아닌가 기대될 정도로 깨어나지도 못한다니까. 아, 그냥 저대로 영영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 다행히 항암도 별로 효과가 없어서 수술도 못한다며?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자연치료 같은 거 하자고 구슬려서 시골로 내려보내면 돼. 자기가 하는 거 아니라고 쉽게 말하는 거야? 내가 요즘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고 하루 종일 저 인간하고 붙어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픈 거 보여드리기 싫다고 부모님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해서 나 혼자 독박 쓰고 있잖아. 그래서 이 오빠가 오늘 병강새노를 제대로 해줬는데 아직도 부족해? 그럼 내일은 지방 점포에 문제 생겼다고 하고 연락할 테니까 그 핑계 대고 나와. 바닷가 가서 회도 먹고 바람도 좀 쐬고 오자. 정말이지? 근데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야? 갈려면 그냥 시원하게 팍 죽어버리든지. 만약에 이대로 골골대면서 계속 버티면 어쩌지? 나 그동안 저 인간 병간호한답시고 아주 폭삭 늙는 거 아냐? 자기야, 지금까지 잘 버텼으면서 왜 그렇게 안달을 해? 우린 지금처럼 조용히 만나다가 저 자식 죽을 날 기다리다 유산만 챙기면 되는 거잖아. 하긴 그렇긴 해. 백억 유산이 웬 떡이야? 난 아직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니까. 그럼 뭐해. 동민이 부모님이랑 그 유산 나눠야 할 텐데. 우리가 다 꿀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걱정 마. 내가 누구야? 저 사람 죽기 전까지 입에 혀처럼 굴어서 유언장 쓰게 해야지. 자기 부모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같으면 아마 나한테 회사고 건물이고 다 넘기고도 남을걸? 바느라라면 아주 껌뻑 죽는 녀석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 당연하지. 자기 앤 복 터진 줄이나 알아. 어디서 나 같은 여잘 만나겠어? 거기다 당신이 회사 돈 빼돌린 것도 다 눈감아주고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된다? 물론이지. 내가 평생 충성한다고 했잖아. 근데 쟤도 참 의신이 따로 없지. 자기가 일부러 아기 안 가지려고 하는 것도 몰랐다며? 내가 연기가 좀 되잖아. 불임인 것 같다고 울고불고 하니까 애 낳으면 몸매 망가지고 똥기저귀나 갈아야 하는데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이렇게 싱싱하고 예쁜데 애 엄마라니. 동민이 가고 나면 오빠랑 매일 즐기자. 그러니까 너도 조금만 더 힘내. 자긴 어쩜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해? 이러니 내가 안 반할 수가 있나? 헤이, 왜 또 그렇게 이쁘게 웃어? 자꾸 그럼 여기서 막 안아버리고 싶잖아. 이리 좀 와봐. 어머, 왜 이래? 간호사라도 오면 어쩌려고. 아, 못 말려, 진짜. 그 두 년 놈들은 버젓이 제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둘이 오만 가지 애정행각을 벌이더군요. 그렇게 한참 닭살을 떨던 두 사람이 제가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저녁을 먹자며 밖으로 나갔고 그제야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던 두 사람의 불륜에 저는 암송구를 받을 때보다 더 절망했네요. 그도 그럴 것이 아내와 바람을 피우며 저를 기만해왔던 건 제게 형제나 다름없는 30년 지기 친구였거든요. 제가 한창 사업의 성공에 잘나갈 때 그 친구는 부모님 등골을 빼서 차린 카페를 말아먹고 빚에 쪼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아보겠다고 도박에 손을 댔다가 사채까지 끌어쓰고 이혼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불쌍한 친구를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저는 친구를 회사의 중요직 책에 앉히고 집 얻을 돈도 가불해주며 제기를 도왔습니다. 동민아 내가 무슨 복으로 너 같은 친구를 만났는지 모르겠다. 나 이 회사랑 너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게. 우리 30년 우정이 부끄럽지 않게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할 거야. 그래. 나도 널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 시련은 있기 마련이니까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월급 받는 거 잘 모아서 얼른 사채부터 갚아. 약속할 수 있지? 그럼. 안 그래도 나 취직한 거 알고 그 인간들도 좀 기다려준다고 하더라. 이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지. 너 아니었으면 나 정말 노숙자로 길거리 전전하다. 사채업자들한테 장기나 뺏길 신세였잖아. 너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내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꼭 말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도와줄게. 정말 고맙다. 그렇게 절이라도 할 기세로 넙죽 엎드리던 놈이 바로 그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제 뒤통수를 친 것도 모자라서 아예 죽어버리라고 고사까지 지낼 판이더군요. 말로만 듣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하필 제게 일어날 줄 미처 상상도 못했답니다. 두 사람은 애초에 저를 친구도 남편도 아닌 자기들 아쉬울 때 꺼내 쓰는 돈주머니로만 생각했던 거죠. 친구라는 놈은 회사 돈을 횡령해 흥청망청 쓰고 마누라라는 인간은 그걸 알고도 숨겨준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둘이 놀아나고 있었다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오히려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불타올랐어요. 저를 기만하고 머저리 취급한 인간들에게 보란듯이 복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의료진을 불러 이것저것 부탁을 해놓고 며칠간 생각에 또 생각을 거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그 친구를 병실로 불렀죠. 어머 성진 씨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다녀간 지 며칠 안 됐잖아요.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듯 예의를 갖춰 묻는 아내의 태도에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만 곧바로 표정을 감추고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성진이한테 할 말이 있어서 출근하기 전에 좀 와달라고 했어. 아 그래요? 앉으세요. 요새 회사 일 맡아서 하느라 힘드시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료수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제수 씨도 많이 힘드실 텐데. 동인이 워낙 건강한 체질이니까 금방 자리 털고 일어날 거예요. 힘내세요. 저도 그럴 거라고 믿고 있어요. 고마워요. 천연덕스럽게 연기하는 두 사람을 보니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미처 표정관리를 하지 못했는지 아내가 저를 보고 묻더군요.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아요? 간호사 불러올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러지 말고 두 사람 여기 내 앞으로 좀 가까이 와주겠어? 그러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두 사람이 나란히 제 침대 곁으로 다가오더군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힘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성진이는 내 가장 오래되고 믿을 수 있는 친구야. 당신도 알지? 그럼요. 항상 입이 닳도록 말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래요? 사실 나 몸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재산을 좀 정리하고 싶어. 알아보니까 내가 이대로 그냥 가면 상속세만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건물이랑 집을 전부 팔아서 아예 당신 이름으로 새 건물을 사주고 싶거든. 네? 새 건물이요? 그래. 그래서 나 대신 성진이가 당신이랑 다니면서 건물을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서. 어차피 지금 건물은 오래된 거라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손 볼 것도 많아서 아무래도 여자 혼자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 건물이랑 집 처분하는 건 변호사한테 맡겨서 따로 진행하면 되니까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야. 여보, 왜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맘 편히 받아요? 당신 괜찮을 거예요. 아니,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나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 당장 수술 못 한다고 자꾸 약한 소리 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당신 회사 갔을 때 담당 의사랑 이야기해 봤는데 아무래도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급해졌으니 제발 내 말을 좀 따라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당신 혼자 남아서 힘들어할 거 생각하면 난 마음 편하게 못 가. 동민아, 자꾸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네가 포기하면 제수 씨는 어떡하냐? 친구놈은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저는 가증스러운 두 사람의 모습에 치가 떨렸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날 정말 생각한다면 제발 그렇게 해줘. 왜 영정사진을 찍거나 수위를 미리 마련해두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잖아. 나도 혹시 알아? 재산 다 정리하고 마음 편해져서 암이 감쪽같이 사라질지. 나는 두 사람만 믿고 강원도에 가서 좀 쉬고 있을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른 환자들은 치료받으러 다들 서울로 올라오는 마당에. 갑자기 거기는 왜요? 난 이제 뭐 해볼 수 있는 것도 없잖아.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답답한 병원에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자연 속에서 살다 보면 치료가 되는 기적 같은 일도 많이 있대잖아. 그럼, 올해는 말고 몇 주만이라도 여행 삼아 다녀올래요? 지금 당신이 많이 지쳐서 자꾸 약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얼른 준비할 테니까 같이 가요. 아니야, 내가 이미 사람 보냈어 다 준비해놨어. 여기도 오늘 오후에 퇴원할 거고. 그러니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서울에 남아서 건물이나 알아보도록 해. 그리고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찾거든. 바로 계약 먼저 해. 괜히 망설이다가 좋은 물건 놓치지 말고. 알겠지? 저를 말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쾌제를 부르고 있었을지. 세금 걱정 없이 건물을 새로 사준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걔네가 눈앞에서도 사라져 병간을서도 벗어날 수 있었으니 아내는 우는 척하면서도 표정관리가 잘 안 되는 모양이더군요. 그날 오후 저는 정말 병원을 퇴원하고 강원도로 내려가는 척 친구와 아내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자기 본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슬픈 아내역을 연기하더군요. 여보, 난 정말 내키지 않지만 그게 당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라고 하니까 얼른 일 처리하고 빨리 내려갈게요. 그때까지 식사 잘 챙겨요. 정말 간병인은 잘 알아본 거죠? 그럼 걱정 마. 김 변호사가 간호사 출신 간병인으로 잘 알아봐 줬으니까. 당신이야말로 내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 된 건물로 잘 찾아 봐. 알겠지? 그래요, 걱정 말아요. 저는 아내와 친구를 남긴 채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가 권한 치료를 받기 위해 사전 준비에 들어갔어요. CT도 찍고 정확하게 암세포만 치료하기 위해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훈련도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병원 앞에 호텔을 잡고 편안히 쉬며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병원에 다니며 40분씩 양성자 치료를 받았네요. 다행히 치료 후 다시 진행한 CT검사에서 암 크기가 놀라울 정도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신에게 다시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처럼 뛸 듯이 기쁘고 감격스럽더군요. 그런데 기쁨에 빠져있던 그때 아내와 그 내연남은 제 전화기에 불이 나게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0통도 넘게 찍힌 것을 보며 그 인간들이 얼마나 놀랐을지를 상상하며 치료 때문에 잠시 미뤄두었던 복수를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래서 그 두 년 놈에게 제 위치가 적힌 문자 하나를 전송했죠. 그러자 잠시 후 두 년 놈이 내 앞에 나타났고 친구놈보다 날 먼저 발견한 아내가 흥분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당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강원도에 요양하러 간다는 사람이 지금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당신 강원도에 내려간 적도 없다던데요? 아, 처음에는 그냥 어디 한적한 시골에 가서 남은 생이나 정리하려고 했지. 근데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더라고. 내가 30년 넘게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인간이랑 4년이 넘게 한 입을 덮고 잔 너한테 감쪽같이 속았잖아. 뭐, 뭐라고요? 그게 무슨...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다 죽어가는 남편 옆에 두고 내 친구랑 놀아나면서 아주 좋아 죽던데? 내가 진짜 성장이라도 된 줄 알았어? 그, 그럼 당신 전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엿먹이려고 일부러 이런 짓을 벌인 거란 말이지? 내가 아무리 친이라도 그런 짓까지 벌인 너희를 가만 놔둘 수는 없더라고. 그러자 아내 곁에 안 돼야 씩씩거리던 친구놈이 났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네가 전화로 뭐라고 했어? 괜찮은 물건 찾았다고 연락했더니 건물 매수인 나타나서 곧 팔릴 것 같으니 대출이라도 받아서 먼저 계약금 치르라며? 그래서 네 마누라랑 나랑 끌어올 수 있는 돈은 다 끌어왔어. 카드로 내 현금 서비스에 심지어 우리 부모님 집을 잡혀서 급정까지 빌려왔단 말이야. 근데 아까 네 변호사가 그러는데 네가 건물 처분하라고 말한 적도 없다던데? 너 때문에 우리 계약금 걸어놓은 거 다 난리게 생겼어. 그게 얼만 줄이나 알아? 뭐하고? 자그마치 10억이 넘어. 내가 내 건물을 팔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희들 나한테 돈 맡겨놨어? 뭐라고? 도, 도미나. 제발 이러지 마. 나 빚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이야. 너도 내 사정 잘 알잖아. 아주 잘 알지. 그래서 내가 너 집어두라고 돈도 해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널 우리 회사에 취직까지 시켜줬잖아. 근데 넌 어떻게 했어? 가맹비랑 광보비 몰래 빼돌려 네 배나 불리고 그것도 모자라 내 마누라랑 재미를 보겠다고? 도, 도미나 미안하다. 돈으로 사놓고 어디서 오리발이야? 내가 악작같이 월급 모아 빚 갚고 집사랬지. 누가 악작같이 회사 돈 빼돌려서 집사라고 했어? 이 은혜도 모르는 자식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다 저 여자가 가르쳐준 거야. 내 이름으로 집사면 나중에 의심받을지도 모른다고. 부모님 명의로 사라고 가르쳐준 것도 다 저 여자라고. 진짜야. 그러자 놀란 눈으로 지켜봐보던 아내가 갑자기 억울하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 자식아? 가만히 잘 있는 사람 꼬딕겨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 어쩌고 졌지? 여보, 난 저 인간이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 노릇한 것밖에 없어요. 회식하고 술에 취해서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때부터 저 인간이 협박을 하더라고요. 자기 회사 돈에 손댄 것도 입만 뻥긋하면 내가 그날 실수한 것까지 다 불어버린댔어. 저 인간이 그런 인간이야. 근데 내가 뭐가 좋아서 저런 인간을 좋아해요? 난 정말 당시만 사랑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근데 그런 남자랑 애는 왜 같기 싫었는데? 난 피 많은 것도 모르고서 네가 정말 난임인 줄 알고 우리 부모님한테 거짓말까지 했어. 나한테 문제가 있으니 애는 기다리지 마시라고. 혹시라도 너한테 싫은 소리 하실까 봐 부모님 가슴에 못 박으면서 그런 소리까지 했는데. 넌 내가 수술도 못 받는다는 소리 들은 날까지 회사 핑계대고 저 자식이랑 뒹굴어? 네가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이 정확히 보셨지. 네가 정숙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실 때 다시 생각해봤어야 하는 건데. 그동안 네가 관리한 법인카드 내역 확인했더니 아주 가간이던데. 저놈이랑 놀고 먹고 아주 살판이 났더라고. 긴 말 필요 없어. 너희가 싼 똥은 너희가 치워. 계약금을 주고 계약했으면 무슨 수를 써서든 잔금을 치르고 못하겠으면 계약금 포기하면 그만하냐? 여보, 들었잖아요. 그 계약금 다 대출로 마련한 거라고요. 나 금방 건물주 된다고. 마담 언니. 아니, 아는 언니한테 5억이나 빌렸어요. 그 언니 정말 무서운 언니란 말이에요. 그거 못 갚으면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제발 나 좀 살려줘요. 네? 미안한데. 난 나 살기도 바빠서 내 뒤통수 친 너희들까지 돌봐줄 정신은 없어.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자고. 야, 구동민! 막말로 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놈이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왜, 혼자 죽긴 억울해? 그래서 같이 죽자 뭐 이런 거야? 아니, 미안하지만 난 이제 안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줄 알고 유산 타령하면서 신났는데 이거 어쩌지? 제 말에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늘에서도 눈뜨고 코베인 내가 불쌍했는지 더 살아보라고 하는 것 같단 말이지. 담당 의사가 권한 치료법이 나한테 아주 잘 맞더라고. 정말이에요? 난 의사한테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너희가 나 다 죽어간다고 그렇게 신이 났는데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 제 말에 아내는 즐겁을 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어코, 제게 무릎까지 꿇고 빌더군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말아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빚만 좀 어떻게 해줘요. 나 이대로는 하루하루 피가 말라서 정말 못 살 것 같단 말이에요. 왜? 내일 곧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겁이 나고 잠도 안 오고 그래? 내가 그 기본을 누구보다 잘 알지. 근데 그런 남편 죽길 바란 여자가 어떻게 나한테 도와달란 소리를 해? 너 같은 거 죽든 살든 나랑 이제 상관없으니까 네가 좋아 죽는 저놈한테 갚아달라고 해. 아, 아니다. 저 인간은 이제 바쁠 예정이라 네 돈까지 갚아줄 시간이 없겠구나.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무슨 짓은 네가 벌인 일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지. 너 행령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뭐? 도, 동민아 그건 몇 푼이나 한다고 그래. 나한테 시간을 좀만 주면 다 갚을게. 진짜야. 그래? 네가 이렇게 반성할 줄 알았으면 좀 기다려줄 걸 그랬네. 근데 이미 경찰에 신고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뭐라고? 벌써 신고를 해? 야, 넌 내가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줄 알아? 두고 봐. 그 자식은 주위를 둘러보며 뒷걸음질쳐 도망쳐버렸습니다. 아마 제가 신고했다는 말에 놀라서 허둥지둥 꽁무니를 뺀 거겠죠. 혼자 남은 아내는 더욱 처연한 표정을 지으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를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마음 같아서는 아내가 쓴 법인카드에 대한 죄도 물어 고소하고 싶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내에게는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기저기 진 빚을 갚기 위해 발버둥치고 쫓겨다니며 생지옥이 뭔지 제대로 맛보게 될 것 같았거든요. 결국 횡령으로 수배돼 전국을 도망다니던 아내의 내연남은 도주 한 달 만에 광주의 어느 모텔에서 붙잡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 역시 돈이라면 물부를 가리지 않는 과거 지인에게 시달려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았죠. 저와 마지막으로 이혼을 확정지했던 날 아내는 마지막까지 매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 인간 죄값 다 치를 테니 마음 풀고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되겠어요. 그동안 부부라는 이름으로 같이 산 정이 있잖아요. 당신이 용서만 해준다면 나 당장 애부터 가질게요. 당신 정말 아이 갖고 싶어 했잖아요. 미치지 않고서야 뚫린 입이라고 그런 말이 나와? 내가 감빵 안 보내고 얌전히 덮어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정신 못 차리고 씨알도 안 먹힐 소릴 나불거려. 당장 꺼지지 못해? 저의 서슬퍼런 한마디에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더군요. 그렇게 저는 거머리 같은 인간들에게서 간신히 벗어났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내에 대해 뒷조사를 해보니 아내는 제가 거래처 사람들을 접대하러 찾아갔던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였어요. 거기서 제가 건물과 상가를 여러 채 보유한 자산가라는 말을 듣고 학벌과 과거를 위조해 일부러 저희 회사에 취직한 겁니다. 그러다 재벌을 캐 못 주고 술과 남자를 밝히다 결국 제 친구와 눈까지 맞아버린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검사를 받고 있어요. 치료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항암에도 전혀 변화가 없어 수술할 수도 없었던 암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작아졌더군요. 저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 의사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치료경과가 좋은 건 알겠는데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서 혹시 다시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장담들이긴 그렇지만 사실상 의학적으로는 완치의 길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계속 추적관찰 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한 갖가지의 일을 겪으며 다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죽음의 문턱에 들어섰던 기분은 뭐라고 표현할 수조차 없는 절망과 공포였어요. 하지만 그게 다 나쁘기만 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똥이 되는 경험은 없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병이라는 건 겪지 말았어야 할 힘든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저는 그동안 몰랐던 아내의 부정과 친구의 배신을 알게 됐네요. 그뿐 아니라 새삼 삶의 소중함도 깨닫게 됐고 사람을 너무 무작정 믿어도 안 된다는 교훈까지 얻게 됐죠. 앞으로 저는 그 깨달음과 경험을 제 인생의 걸음으로 삼아 남은 인생을 더욱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썰맘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저의 앞날을 함께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사연을 함께해 주신 분들의 건강하고 무탈한 내일을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제 파란만장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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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